책 빠지셨나요? 그니까 요즘 운동을 해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나보네 그냥 뭐 피아노 저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잠깐 뭐 툭툭 치는거지 그냥 별거 아닙니다 침.. 고맙습니다 땡큐 아유 여러분 다른 방송은 이거요 어? 이거 도네이션이 얼마짜리 얼마짜리 피아노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도네이션이 나와야지 이게 피아노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박 쳐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 저희 기강 잡으시는 건가요? 기강 잡는데 다행이다 빨리 쳐드려야 하는데 요즘 다행이다 연습 중에 다행이다 좀 어려워 연습 안 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또 이적이랑 목소리 좀 비슷해요 제가 또 이적이랑 목소리 좀 비슷해요 이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이었어 다시 일어나 이제 네 하늘을 가르리 오오오오 대도서관 양심 LA로 이적요 영원이로 이적 이적 후 48시간째 실중 노래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노래는 원래 부를수록 잘 되는데 고음 한번 터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한번 불러야 되나 이거 블럭 이미 사망한 표수입니다 기억해줘 널 사랑한 한 슬픈 영혼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이젠 너의 곁을 지킬 수 없는 난 죽었다고 생각해 사랑 없는 삶 그것과 같을 테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저씨 술 드셨어요 아니 아니야 와인 두 잔밖에 안 마시나요 고막을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불러 노래도 대도도 너무나도 겁나 음치인게 무서워 난 고막 찢어질까 두려워 외토리처럼 살아왔던 그런 날들 그런 고독을 이젠 떨치고 싶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던나 사랑 또 사람도 꺼무나도 겁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던나 사랑 또 사람도 너무나도 겁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노래하는 사이 100명 사라져 아니야 아니야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 제발 고만해주세요 귀에서 이거 하나만 하나만 딱 더 하자 하나만 시작은 다 달콤하게 평범하게 날개 끓여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타깨 너 유명우 각기 아침에 하나 딱 더 하자 어 안 기울이 없어 예 사진 속 니까 김사카 김사카 김김사카 김김사카 김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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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 사카 감사합니다.